안녕하세요. 오늘 나무샘이와 함께 산타를 접어보려고 해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빨간색이 바닥에 오도록 색종이를 뒤집어주세요. 색종이의 뾰족한 부분이 내 쪽으로 오도록 돌려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손가락으로 다림질을 해주세요. 삼각형을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돌려 한 번 더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펼쳐주세요. 위에 뾰족한 부분을 잡아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잡아 위로 접어주세요. 접은 부분을 펼쳐주세요.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잡아 접힌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아래 부분을 다시 한 번 접힌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힌 부분을 접힌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힌 부분을 잡고 접힌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힌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초록 점이 노란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초록 점이 노란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양쪽 노란색 부분을 접어주세요. 지금 접은 부분은 산타의 소매가 될 예정이에요. 두께를 생각하며 접어주세요. 오른쪽과 소매의 두께가 비슷하도록 접어주세요. 초록 점이 노란 점에 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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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세요. 파란색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위에 볼록 올라온 부분을 내려 접어주세요. 반대편 발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손톱 다리미질로 꾹꾹 눌러가며 접어주세요. 지금 접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펼쳐진다면 풀칠해서 붙여도 괜찮습니다. 다 접은 산타를 뒤집어주세요. 우리는 산타의 얼굴 눈, 코, 입을 붙여줄거에요. 그림을 그려도 괜찮고 스티커로 붙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산타 완성! 오늘은 귀여운 산타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